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폭우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700mm의 폭우를 뿌리고 있습니다. 일본 폭우는 8월 14일 토요일 오전 2시 15분에 폭우특보 발표를 하였습니다. 호우특별경보 발표지역은 나가사키 캐니가시 손우기초우, 나가사키 텐타하타나초우, 나가사키연 하사미초우, 사가연 우슝시, 사가연 우레시노시입니다. 호우특별경보가 발령된 규슈의 나가사키연과 사가연은 이제껏 이러한 폭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폭우경보는 경계레베로에 해당합니다. 어제 13일 금요일까지 일본 정부는 서부 히로시마현에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발생하자 재난단계가 가장 심각하다는 5단계 위험경보를 발령했었습니다. 또한 12일 목요일에는 나가사키와 일본 남서부 규슈지역에까지 거주하는 주민 수십만 명이 폭우로 인해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 위험을 피해 움직이라는 긴급대피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8월 14일 오전 2시 15분에는 결국 일본 남서부 규슈의 나가사키연과 사가연에도 특별호우경보가 발령이 된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성령을 통해 강우 전선이 약 일주일 동안 전국에 머물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히로시마현은 전례 없는 비가 내려 호우특별경보가 발령됐고 최소 6만 9천 5백 명이 강제 대피한 바 있습니다. 스가 요시이 대 일본 총리는 지난 11일 해당 지역에 잠재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통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스가 요시이 대 일본 총리는 서일본 일대에 집중호우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2일 일본 구마모토연 나고미에 있는 한강의 수위가 폭우로 불어나고 있으며 일본 남서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나가사키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고 현지 관계자들이 13일 밝혔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지역은 단 1시간에 최고 335.5mm의 살인적인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주말 새 우리나라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12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충청도와 남부지방에도 5에서 6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